쇼채형 나는 내가 유출하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하고 갈 하는데 다음부터 또 유출하면 쇼채형 아무거나 시키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난 그냥 갈 하는데 어딜 내가 유출하겠다 하는데 유출이 아니야 공개 안 된 게 유출이다 가자 오늘의 게임은 아주 쉬운 말랑말랑 두뇌 방탈출 이거 오늘 해보기 위해서 나는 잠깐 찍먹을 했어 그래서 완전 초반은 정답을 알아 차례야 너가 찍먹을 했다고? 어 그 초반만 이게 이게 상한 건지 아닌지 잠깐 먹어봤어 야 내 거 버츄어 해봐봐 오 야무지인데? 뭐 사 귀 움직임 나? 내가 있어? 오 콧물이 차비야 어 콧물이 그쪽이 아니야 맞아 나중에 고칠게 콧물은 왼쪽이야 그러면 방법이 있어 오 오 오 콧물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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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낸걸로 하자 좋아좋아 아주 쉬운 말랑말랑 두뇌방 탈출 잠들어있는 뇌를 깨우자 저기 지금 잠들어있니? 아니 잠들어있어야지 깨워지는데 음 자 1 2 깔깍 저거 눌러야돼? 아니 내가 눌렀어 너 이거 띵 해봐 소리 맞춰봐 어 소리다 아니 소리가 괜찮아? 어 자 제작자의 한마디 이 맵은 그만 이 맵은 이 맵은 다일لف 다른 맵이밑은 1에서lt2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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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후에 건드리실 부분이 없으니 설정 후에 건드리실 부분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자 가자 자 시작해 어 오케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안 눌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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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튜토리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기 영화관에서 탈출하세요 오케이 가방이 잠겨있다 오 뭐야 이거 신기하다 나는 정답을 알아 튜토리얼에 튜토리얼 깨서 종이 버튼 경험치 버튼 너가 한번 깨봐 이거 뭐야? 말랑말랑 두뇌방 탈출이야 차비야 뭘까 뭘까 상자가 잠겨있대 너 밝기 좀 올려야겠다 밝기 너무 낮다 밝기 비디오 밝기 이거 아마 리소스팩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다? 쉐이더 없는데 뭘까 튜토리얼 튜토리얼 너 글씨 뭐야? 튜토리얼 글씨 튜토리얼인가? 뭘까 뭘까 오 잠깐만 마크 채팅창이 가려지는데 잠깐만 다시 돌려야 돼 오케이 오 오 튜토리얼 증표 오 오 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자 1장 주민마을 너 어디까지 주민마을 아니 너 어디까지 깼어? 나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너 어디갔니? 어 나 이동했어 어떻게 이동했어? 어 뭐야 침대에 누우니까 이동돼 나 여기 맵을 잠깐 핥았어 깨긴 했어? 못 깼어 이거 안 깼어 정확히는 저기 여기 버튼이 있어서 내가 버튼을 켰거든? 뭔 말이야 그게? 이거 하면 뭐가 되는데?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아야 위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 그거는 인테리어 같아 차비야 이게 형광등이잖아 봐봐 인테리어잖아 얘가 뭔데? 형광등 그렇군 음방울꽃 왜 음방울꽃만 음방울꽃이라고 했을까? 글쎄 문제가 있나? 이거 뭐야 1 투명화물리학 1 2 3 4 빌리움 문제가 없어? 1 2 아 여기 책이 있네 봐봐 이 방에서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여 상자를 열고 보상을 획득합시다 모루를 이용하여 종이 정답을 작성하고 앞에 있는 상자에 종이를 든 채 열면 됩니다 첫불은 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짙은 참나무 표지판에 있는 한글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답은 영어로 네 글자며 물력은 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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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돼 이거? 첫불 이거 어떻게 바꿔? 순서를 어떻게 바꾸지? 아 그건가? 2 4 2 4 4 3 1 왜? 순서대로니까 첫번째 그러니까 버튼이? 두번째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잠깐만 아 상자를 열고 획득하라잖아 차비야 봐봐 상자 잠겨있어 상자 어딨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2,4,3,1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됨 아니 종이 종이? 아 버튼 말고? 어 이거 해봐 버튼이 인테리어야? 2,4,3,1 안돼 뭘까? 2,4,3,1 아닌가? 알리움 알리움 이거 알리움은 뭐지? 재생의 물약 화염 저항의 물약 아 소명한 물약 물병 은방울꽃 이거를 한글로 바꾸라는 거 같은데? 수레국화 촛불을 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이거는 뭔가 글씨 네 글자니까 아 이게 그거네 차비야 영어 네 글자를 찾아야 돼 봐봐 힌트 봐봐 마지막에 답은 영어로 네 글자이며 물약은 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영어로 네 글자네 응 어 촛불을 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4,3,2인가 그러면? 영어로 네 글자잖아 차비야 아니 저거 상자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색 순서대로? 색을 찾아야 되나 본데? 뭐 색 순서가 나와있는 거를? 은방울꽃 은방울꽃 은방울꽃이 영어로 뭐야? 몰라 알겠다구요? 실버벨 플라워 나 뭔지 1도 모르겠는데? 촛불 색이랑 꽃 색깔이랑 비교해서 촛불 색이랑 꽃 색깔이랑 비교해서 아 아 실버 알리움 A인가? 알리움이에요? 수레국하면은 아 S인가? 아 아 차비야 이건 그건 같아 봐봐 언어로 가면은 영어로 바꿀 수 있거든 언어? 어 어 언어 쭉 올리다보면은 US 있어 어 얘는 L이네 뭐야 음? 들어봐 우클릭해봐 아 아 L C A A 그러면은 파란색이 첫번째 파란색이 뭐였어? C C C 주황색 주황색 C C C C 오 경험치가 없어요 pent 슈 에잉 석탄이네 정답이야? 시오 이상한 주머리 가져와달라 석탄이다 무언가 추상이 보인다 이거 볼래? 석탄 아니야? 맞아 수상한 석탄 철이 Broken 가자 철리 이리 와, 가자! 너 여기서 어떻게 나가? 침대? 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석탄을 주면 되나? 안 봤네? 철리 여기 뭐 있는데? 뭐? 어? 나 존 누르니까 어디 왔어? 어? 일로 와 볼래? 석탄이 천재인데? 이 오래된 감옥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상자를 열고 보상을 획득합시다. 다음 장은 문제입니다. 열린 철 다락문의 개수 열린 창 다락문? 열린 철 다락문의 개수 나 이거 셀게 어... 빵 어... 1 2 3 4 어... 5 6 7 7 7? 열린 철 다락문의 개수 석탄이 너가 확인해 내가 여기서 참모로 할게 1 2 3 음... 으아악 으아악 4 5 5개 5개? 자 7호 자 세 번째는 어.. 석재 벽돌 반블록의 개수 어 석재 벽돌 반블록의 개수 어 석재벡돌 반블록이 뭐지? 그게 뭔데요? 아 여기 안에 봐봐 이거 창문으로 다 봐야 되는 거야? 응 여기 한 개당 두 개씩인 것 같거든? 찍을까? 이해 배수인데? 그래그래 하나 한 곳? 두 곳이다 두 곳 아닌가? 저 뒤에는 돌이야? 이거 첫 건 오면 어떻게 보라는 게? 잠깐만 석재 벽돌 반블럭인데 깨진 거는 취급을 안 하나 본데? 석재 벽돌 반블럭인데 깨진 게 있어? 벽돌이 달라 얘는 돌 반블럭인 거 같고 어 차라리 두 개야 두 개 두 개 어 칠호이 칠호이 마지막은? 영혼 횃불의 개수 한 개 위에도 있었어? 몰라 두 개 세 개 세 개 칠호이상 짜잔 부서질 것 같은 막대기 어디 갔니? 여기 떨어지는 거 있길래 내려갔더니 아무것도 없대 이거 두 개로 횃불을 만들 수 있지 않아? 이리 와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안 될 거 같아 여기 내려가는 데 있어 여기 내려가는 데 있어 이거 어떻게 가 오우 오 뭐야 누르니까 안으로 들어와 졌어 발 좀 치워줄래? 어 그래 그래 그럼 너 발은 갈색이구나 맞아 맞아 신발은 신었기 때문이지 어 뭐야 신발 벗으면 살색이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우수법 중 좌수법이 먼저야 나 우수법 할거지 롬 나 좌수법 좌수법 대 우수법 어? 이거 이거 좌수법 우수법 방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아닌가? 어 맞네 있네 이거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돈다 우수법 할거지 롬 어 이거 좌수법 방지가 있네 이거 한 바퀴 돈다 이거 한 바퀴 돌면 나온다음부터 좌수법 하면 돼 아닌가? 여기서 우수법 어 난 찾았당 어? 어떻게 찾았어? 내 닉네임 보이니? 어떻게 찾았어? 우수법 어? 하니깐 나왔어 나 보이니? 어 보여 잠깐만 나 우수법으로 가볼게 어이 잘 찾았는데? 빠빠빠빠빠 그럼 왜인가? 내 요즘에 찹죽이 이미지 때문이지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여기에 근데 이건 사실 퍼즐이 아니지 않아? 잃어버린 열쇠가 있었어 아 그 열쇠를 복사해 달래 하나 어떻게 복사해? 여기 나 복사해줄게 뭐야 오캠? 이거? 응 마법 마크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마법 뭐야? 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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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냐 좀 열어볼까요? 슛 슛 어? 어? 증표 어? 바꿨어 좋아 어 뭐야? 어? 너 깨졌는데 증표가? 딱 있어 설치 아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위에다 설치해야돼? 어? 어? 어떻게? 짜잔 짜잔 아 위에 위에다 해야 되는구나 어 미안 그럴 수 있어 네모 안에다 하면 되는 줄 알았음 자 2장 아 2장 가봅시다 삐끗 해버린 추리실력 미안해 추리실력을 뽐내보래 차비야 추리 보여줘 나 나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졌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추리실력 보여줘 아 모르겠다 그냥 들어갈래 2장 2장에서는 장소에 직접 들어가 추리를 통해 방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장소는 3개가 있으며 성교에 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성이고 왕이 살해당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앞에 장소와 뒤에 알바이를 확인하여 추리 후 모료를 통해 정답을 작성하고 독서대 옆에 상자를 하러 열쇠를 가져가면 됩니다 아 폐하께는 식사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갔더니 막을 수 없었다 어? 창문이 깨져있어 제 시계가 어디 갔는지 보이십니까? 거기 식이 있니? 아니 여기 왕을 죽인 석궁이 있어 보좌관이랑 왕실 요리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토끼고기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 시계있어 시계있어 창문 깨졌다고 했죠? 지금 따라 바람이 짤렸다 바람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 잡초가 잘 와서 보좌관님이 허락을 박고 옆에 문을 지나 낫으로 제거하고 있었죠 창문이 두껍다보니 제 뒷편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도 어 근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와볼래? 그래? 어 일로와봐 봐봐 시계 저 시계가 거기에 왜 떨고 있지? 태아한테 가져갈 식사를 가져다주는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달려갔더니 창문이 창문이 여기 뒤에 깨졌어 막을 수가 없었다는데? 어 그래 이거잖아 여기 여기 어 잘 만들었다 깨진 자국 근데 이쪽에는 시계가 안 떨어져 있는데? 어 여기 화살이랑 석궁이 있다 그걸로 왕을 죽인거야 어 그럼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잡초를 제거한건 왼쪽에 잡초가 있었어 봐봐 일로와봐 여기에 낫이 있어 어 아 그럼 건너라서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신하야 다 신하야 얘네는 내가 볼 땐 보좌관이야 뭐냐면은 뭐냐면은 어 아닌데? 돼지 토끼 생선 어 돼지 토끼 생선? 뭐라고? 돼지 토끼 생선 응 맞아 내가 볼 땐 보좌관이야 어 청소부랑 요리사가 뭐가 좋은게 있다고 죽였겠어? 아 이게 아무리 봐도 시계가 여기 떨어져있는게 말이 안됨 아 이게 아무리 봐도 시계가 여기 떨어져있는게 말이 안됨 어 차비야 어머 어머 이 금가 있는 벽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온거야 봐봐 반대쪽으로 와봐 차비야 그래 봐봐 이 녀석 발견했다 이 녀석 왕이 옷걸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왕을 죽인거야 이거 봐봐 오 금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 벽을 통해서 움직인거라고 어 움직이는데 왜 금이가? 그러니까는 부셨다가 다시 붙였어? 어 돌벽을? 어 아닌가? 응? 근데 좀 일리있는거 같애 그렇게 표현한거 같애 가능하다니깐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 그래 그래 해보자 해보자 내가 볼 땐 대문자 영어로 작성해줘 어 용의자 삐야 내가 볼 땐 삐! 삐 열어 오 해결의 열쇠 자 이거 네가 또해 해결의 열쇠 어 일단 나는 안 읽고 можно 맞춰볼게 여기는 교회고 신실한 교도인이 죽었데 그리고 알리바이 확인해서 하고 하면 된대 사랑빵이 있어 어머어머어머 자 안녕하세요 형제님 얘는 평신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군요 저는 책을 관리하고 있는데 책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어 평신도밖에 아니면 건드릴 수가 없대 다른 곳에서 책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래 책? 그리고 사제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사랑빵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기도실이 밀실이라서 소리가 새어나올 수가 없어서 안타깝대 책이 있어 책이 있다고? 책이 있으면 안 된대 어디? 책은 그 평신도 말고는 건드릴 수가 없대 어 그 평신도가 거기 있었던 거야 책이 두 군데 떨어져 있어 두 개를 떨고 다녔나? 사랑빵 안쪽하고 거실에 있어 어?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고기 있는데 이거 목사님이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그게 그건 거 같아 일반인이 주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자리에서 물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먹을 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불편해도 넘겼대 네 맞아 여기 누가 고기를 먹은 흔적이 있어 네 번째야? 다섯 번째인데? 어 네 번째 여기 물 먹고 여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데? 사랑빵에 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책이 떨어질지? 책이 있잖아 여기 여기 책이 있잖아 이 책으로 죽인 거 아니야? 교주님을? 그럴 수도 교주님이 어디서 죽었지? 교주님은 죽지 않았어 아 신실한 교도인이 죽은 거야 아 그래? 왜?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이거 책 주인이 맞는 거 같아 평신도가 맞는 거 같아 왜? 책이 본인만 건드릴 수 있는데 사랑빵도 갔다가 어 막 뭐 거실도 있다가 뭐 이랬잖아 아 오히려 이 음식에다가 돌 타둔 건 아닐까? 누군가? 아 누가 먹는 소리가 났다니까 어 그냥 화끼면 죽인 거야 먹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화끼면 죽인 거지 아니야 그건 딱히 금지하지 않아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넘겼대 그냥 넘겼을까? 그 사람 목을 넘긴 건 아닐까? 야 용의자 C 와봐 왜? 최루 드립 저 미눈을 살짝 돌려서 저세기 옆에서 딱 불 넘어 옆에서 소리가 딱 불편한 게 선 넘네 옆에서 소리가 드립이야 뭐라는 거야? 기도방은 아닌 것 같고 어 야 근데 기도 드리려고 사랑방에서 대기 중인데 소리가 새어나올 수 없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뭔 소리일까 사람을 죽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사랑방이 어딘데? 여기 있다 아 이게 책이 있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이 책으로 죽였다니까 저게 살인 동기야 저게 그래 그래 그럼 A로 가자고 어 A로 가자 맞네 어 왜 A야? A가 걔야 책 관리하는 A 여긴 뭐래? 아들이 사망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도 없어? 알리바이가 안에 있어 각방에 있어 아들이 제가 왜 아들이 자리에 있겠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잘됐으면 말하면 혼내기만 했다고요 돼지고기도 준비했는데 어 돼지고기 있어 어 엄마가 돼지고기 하나는 이거 있고 하나는 안 익어 있어 어? 차비야 어 이거 엄마야 왜? 엄마의 칼을 들고 있어 칼을 쏘는 결로 이게 사실 돼지고기 돼지고기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아들고기였던 거야 야채를 야채를 싫어해서 대신 먹어준 오빠가 좋았어요 어 야채 있어 어 사장님 방에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련님은 저녁을 드시기 전에 항상 씻고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씻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씻었을까?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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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보가 있다고? 왜 안 씻긴 이 집안에 욕실이 없어 차비야 욕실이 여기 있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왜 안 씻었을까? 어? 설마 왜 안 씻었지? 아 나 알 것 같아 안수된 거야 뭘 여깄는데? 그러네 왜 안 씻었지? 누굴 것 같아? 음 아들 집 아들 방이 어딘데? 아들 방이 없는데 애초에? 그러게 아들 방이 없는데? 퇴근하면서 아이스크림이나 사갈까 했었죠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사장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들 방이 어딘데요? 여기서 같이 잤다는 거 보니까 여기인가? 아 아 그러면은 내가 볼 땐 죽일만한 사람은 청소부 말고는 없지 않아? 끝이 않아? 그러게 청소부 말고 없는 거 같은데? 청소부 있는 곳이 알리바이 있는 곳이라고? 어? 뭐야? 너 뭐 깨트렸어 어머 내가 뭐 청소부 있는 곳에 알리바이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달아? 못 달아 어머 어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청소부 있는 곳이 아들 방이래 차비야 여기가 아들 방이래 음 음 나 뭔지 알 것 같아 뭐 아 감이 딱 왔어 이거 청소부야 왜? 아 여동생 같은데 이거? 왜? 여동생만 안 죽일 이유가 없어 헛소리하고 있잖아 다 시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만 헛소리하고 있잖아 잠깐만 야채를 싫어해서 다시 대신 먹어줘라 오빠가 좋았어 이러고 있잖아 청소부는 당연히 저녁을 모르지 뭐하니? 멀티탭이 너 먹었어 큰일 날 뻔 남매 사이가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는 차비야 남매 사이가 좋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난 오빠랑 친해 오빠가 야채를 대신 먹어줘서 친해? 우린 가리질 않아갖고 아 그래? 아 야채를 대신 먹어줘 아 이거 가정부다 가정부야 이거 왜? 가정부는 저녁에 뭔지 몰라 저녁 메뉴를 몰라 가정 메뉴는 가족은 가정부였죠 평소부는 아닌가? 이거 근데 알리바이가 없는데? 이거는 좀 이거 아니 근데 어쩌다 죽은 건지도 안 나와? 뭐 독살이나 뭐 찔려 죽었거나 막 이런 것도 없네? 일단 이거는 살짝 소재 고갈의 향기가 나는데? 맞나요? 오늘 저녁이요? 글쎄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숨어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알리바인만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아빠 알리바이? 아빠 알리바이는 돼지고기인 걸 알아서 알리바이랄 게 없어 사실 이게 저 가정부가 집에 없었나? 그래서 오늘 저녁이요가 그 메뉴 얘기하는 거라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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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은 저녁을 드시기 드시기 전에 씻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씻었대 근데 갑자기 오늘 저녁이요? 글쎄요 이러잖아 오늘은 안 씻었다가 나왔으니까 씻는 얘기는 끝났는데 그게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음료가 됐잖아 그게 진짜 매뉴얼을 모른다는 건가? 방을 방이 뭔가 다르다는데? 옷밖에 다른 게 없는데? 방은 똑같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찾아야 되는 알리바이가 뭐예요? 저 일도 모르겠어서 그래 가정부? 그러니까 가정부는 요리 안 해? 청소부인가? 가정부가 아니라? 청소부야 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깔끔하게 생각해도 청소부 아니야? 왜냐면은 파인이잖아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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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부가 사실 루크였던 거야 아들을 죽인 거지 죽인 다음에 청소한 거지 야채를 싫어해서 대신 먹어주는 오빠가 정말 좋았어요 제 말이 맞다고요? 얘는 야채를 싫어하는데 대신 먹어주니까 오빠가 사라지면 안 돼 여동생은 고작 그딴 이유로 살인을 안 한다고? 어린애잖아 어린애 그러니까 안 죽일 이유는 가족이 아닌 청소부 학교 없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이요? 글쎄요? 저녁을 드시기 전에는 씻는데 저녁을 오늘 안 씻었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에 어패가 있네 봐봐 저녁을 드시기 전에는 항상 씻고 저녁을 드시는데 오늘은 씻지 않으셨어요 했는데 딱 봐봐 자 나와봐 어 이 아줌마가 저녁을 드시기 전에 항상 씻고 저녁을 드시는데 오늘 씻지 않으셨어요 했잖아 일로와봐 아 아 나와봐 근데 저녁이 있어 저녁을 먹기 전에 죽은 거야 그럼 뭔 상관이야? 아닌가? 죽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근데 나는 그 생각인 게 오히려 청소부가 봐봐 원래 저녁을 먹기 전에 항상 씻고 먹는데 오늘 안 씻었대 왜 그러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대 근데 얘가 청소부잖아 얘는 청소를 다 해놨는데 안 씻어가지고 열받은 거지 이 새끼가 내 이를 두 배를 만들어? 이 자식 가만 두지 않겠다 아 욕실 청소를 해야되는데? 어 아니 아니 그니까 청소를 해야되는데 얘가 안 씻고 돌아다닌 거야 밥도 안 씻고 먹고 아 더러워서 죽인 거야? 어 더러워서 죽인 거야 맞는 거 같아 아니면 안 씻어서 더러워서 폐혈증으로 죽은 걸 수도 있어 이름을 청소부로 쓰면 되나? C 잠깐만 얘 C인가 D인가? D D D 어 맞아 어 뭐야 뭐야 исс orbit pain 짜잔 제3장 뇌가 아프대 이곳에서 레버를 찾아 내리세요 요거 아니야? 그거 레버 같은데? 어 뭐야 어디갔어? 나 안 넘어가줬어 어 뭐야 너 어디야 어 나 딴 데 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어잉 어잉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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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나 까매졌어 나도 어? 어? 나 앞이 까매졌어 나도 너 어디 갔니? 나 그 무슨 2층에 긴 복도 있어가지고 달리는 중 아 여기있다 어 차비야 너 계속 어? 어 뭐야 너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었던 거 알아? 봐봐 어 뭐야 어 뭐야 그럼 반대로 가봐 어? 갇힌 건가? 반대로는 가죠 어 어디야? 새로 생긴 거 있어? 고고 여기 여기 어? 어 너 어디 갔어? 어 뭐야 어 뭐야 반대로 갔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디야 갇혔어 아니야 뭐야 어디야? 갇혔어 오 랜턴 너 뭘 얻었는데? 없어 상자에 뭐 있었는데? 없었어 이거 뭐예요? 몰라 엥 어떻게 나가요? 제작자님 여기서? 엥? 아닌가? 방법이 있나 여기? 엥? 맨 처음에 레버 내리셨죠? 네 내렸죠? 레버 내렸지 맨 처음에 내렸어 응 응 그 올라가는 거 너 내렸잖아 위를 쫙 올려보라고? 여기요? 어? 맞아 내렸다 올렸지 왜냐면은 두 명이니까 뭐야? 두 명이니까 뭐야? 내가 올린 게 있대 어? 너 어디 갔어?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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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노란 방이요? 노란 방은 없는데요? 왜? 내렸는데 내렸는데요? 아 버블에 차비야 어? 뭐야?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안녕 아 시야가 어? 차비야 왜? 위를 바라봐봐 이미 보고 있어 계속 어? 뭐야? 어? 뭐야? 아닌데 여기 아까 나오.. 아까 거긴데? 짠! 어 이頻 Kend我要 예~~~ 탈출~~ 아.. 차비야 이거 봐봐 이 레버도 내리는 거래 어어 이걸 안 내렸으면 못 깨나봐 어 근데 내려주세요라는 써있어서 내리지 않았을까? 다? 그런가봐 오 Auch 아 요런 느낌 d 요런 느낌 d 재밌었다 윽s Jeff 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이거 그 쪼꼬미 개도 얇은팔 근데 어깨가 좁고 너 다리가 두꺼우니까 되게 이상해 어... 개춘 너는 곰이라서 뇌 발이 다 똑같다본데 원래 사람은 팔이 더 얇고 다리가 두꺼워 후웅 몰랐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였어? 그럼 그럼 너 그거 알아? 뭐? 내 캐릭터의 비밀 뭔데? 바로 꼬리가 있다 맞아 그리고 비밀 팔색깔하고 발바닥색깔하고 다르다 손젤리하고 발젤리하고 색깔이 달라 왜? 진짜야 손젤리는 찐한 색이잖아 응 발젤리는 이 색이야 어머 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나름 어 이거 거꾸로 뒤집으니까 하마같이 생겼어 무슨 말이니 그게 오 우와 하마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아 진짜로 너도 하마같이 생겼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걸 너가 나보고 하마같이 생겼잖아 니 발바다 응 하마같이 생겼어 너도 하마같이 생겼어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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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혼났니? 어 아주 살짝쿵 흰촌 설 정리가 필요해 사과했어 아 설 정리가 필요해 차렷 사과했어 아니야 엄청 열심히 만들어주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소중한 거랑은 달라 함부로 대하는 거랑도 결이 달라 뭐야 설 정리는 함부로 대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맞아 뭐야 차렷 거거 우리도 뭐하지? 게임을 찾아볼까? 나 하나 찾았으니까 너 하나 찾으면 돼 좋아 기다려봐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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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